옛날 조선 중기 때의 일이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 서달이란 이름의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지만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서달은 자신에게 남겨진 그 많은 유산을 어찌할 줄 몰랐고 그저 가난한 사람만 보면 있는 대로 퍼주었다. 천상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나는 바람에 전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서달에게 몰려왔고 그는 한순간에 유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달의 아내는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다. 아이고, 어쩌자고 이리 집안을 망치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십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그리 생각 없이 퍼주더니 이제 우리가 쪽박을 차고 구걸할 신세가 됐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동정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오림없습니다. 사달은 아내에게 고개를 푹 숙였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반박도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겨우 얼마 남은 돈을 아내에게 남겨주고 사달은 고향을 떠나 살 길을 찾아오겠다고 나섰다. 무작정 길을 떠나서 평안도 지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새 여름이 지나고 산들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다. 어느덧 나를 저물자 사달은 어느 담벼락에 기대어서서 눈물을 흘렸다.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자신이 너무 쓸쓸하고 처량했다. 그때 한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머리가 하얗게 샜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은 어린아이 같았다. 노인은 그를 빤히 보며 빙긋이 미소지었다. 사달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노인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닐까 싶었다. 왜 그러십니까? 노인장은 누이시길래 절그리 빤히 보며 웃고 계십니까? 혹시 제 마음속이 보이십니까? 아음, 보이고 말고 그 처량한 마음이 내겐 한눈에 보이네. 돈을 다 없애고 풀이 죽어 있는 게지. 허나 젊은 사람이 뭐 그까짓 일로 낙담할까 싶어 우스웠던 게야. 하, 부끄럽습니다. 생각하면 이건 대장부의 자세가 아니지요. 하지만 노잣돈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당장 묵을 곳도 없으니 쓸쓸해서 그랬습니다. 흐, 그래. 자넨 재물에 대해 너무 소홀했네. 남의 불행을 생각 없이 돌보다 자네가 불행해졌어. 놀랍게도 노인은 사달에게 일어난 일을 훤히 알고 있었다. 맞습니다. 알았다면 됐네. 이번엔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네. 다시 재물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말일세. 예? 아니, 어찌 그런 실없는 농담을 하십니까? 흐, 내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자네가 다시 일었을 뜻이 없다면 그만두겠네.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절 도와주십시오. 사달은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에게 매달렸다. 그러자 노인은 엄숙하게 말했다. 단, 명심할 것이 하나 있네. 자네가 다시 잘 살게 되면 절대 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네. 그저 장사에서 번 돈이라 하고 이번엔 돈을 헤프게 쓰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사달이 약속하자 노인은 그를 데리고 어느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 언덕 위에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다. 노인은 한쪽 벽에 가까이 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주먹으로 몇 번 두들겼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벽이 뚫어지고 큰 구멍이 생겼다. 사달은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봤다. 대체 노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벽에 구멍을 내신 겁니까? 그건 알 것 없고 저 광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나오게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예? 저긴 어딥니까? 혹시 남의 광 아닙니까? 어허 쓸데없는 소리 설마 도둑질이겠나? 어서 들어가 보게 노인은 사달을 광 속으로 밀어넣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한두 개에도 수천 양은 좋게 될 것 같은 물건들이었다. 사달은 손을 덜덜 떨면서 그 중 몇 개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백발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사달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둘러보다 화들짝 놀랐다. 벽에 뚫렸던 큰 구멍도 사라져 있었다. 애초에 뚫린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하기만 했다.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사달은 자기 살을 꼬집어 보았다. 분명 꿈이 아니었고 한 손에 보물 몇 개도 남아있었다. 사달은 그 길로 산에서 내려왔고 고향에 가기 전 한양에서 보물을 모두 팔았다. 다시 큰 돈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채 3년이 못되어 그 돈이 바닥나버렸다. 또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퍼주다 보니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던 것이다. 사달은 다시 고향을 떠났다. 살 길을 찾아 백발 노인을 다시 한 번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평안도 지방으로 무작정 찾아갔고 노인을 만났던 그곳에서 기다렸다.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우두커니 서서 노인을 기다리는 것이 일이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저 앞에서 걸어오는 백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사달은 반가워서 한다름에 인사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만 푹 숙였다. 그러자 백발 노인이 반갑게 말을 걸었다. 서달은 그제야 노인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살아온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백발 노인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태어나게 말했다. 그랬군 그래. 자네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 노인은 다시 산기슭의 큰 집으로 따라오도록 했다. 지난번처럼 주먹으로 몇 번 두들기니 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 이번엔 아주 많이 꺼내오게. 예? 사달은 기뻐하며 안에 들어가 보물을 전대에 담뿍 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더니 노인은 또 사라져 있었다. 사달은 다시 큰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돈을 제대로 쓰겠다며 장사까지 벌였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 돈을 지키지 못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대로 마구 퍼주다 보니 또다시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달은 세 번째로 집을 나섰다. 염치가 없어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그 신비한 노인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오면서 사달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렇게 충고하며 또다시 산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벽에 구멍을 뚫고 보물을 집어 가도록 했다. 사달은 다시 많은 돈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고 장사를 크게 벌이며 재산을 잘 관리해보려고 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는데 예전처럼 하나 둘 사람들을 돕다 보니 끝이 없었다. 세상에는 왜 이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사달에게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다시 빈털터리가 되자 사달은 굳게 결심했다. 이번에는 신비한 노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그 보물이 가득한 집을 찾아보려고 했다. 평안도 지방의 주막에 머물면서 며칠을 고생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어느덧 쌀쌀한 늦가을이었다. 주막집 어린아들이 놀다가 사달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는 집이 없어요? 집이야 있지. 근데 왜 집에 안 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릴 텐데. 아이고 이 녀석아! 손님에게 버릇 없는 소리냐? 괜찮습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일은 아직 안 되셨나 봅니다. 나, 거창! 하루하루가 돈인데! 주막 주인이 슬쩍 밥값이 밀렸음을 알리자 사달은 한없이 외롭고 초라해졌다. 이러다 객지에서 홀로 죽는 게 아닌가 싶어 슬퍼졌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서방 아닌가? 이게 올망 아닌가? 놀란 사달은 엎드려 절하며 인사했다. 어르신! 아니, 자네 꼴이 왜 그런가? 또 사람들에게 커져 재물을 퍼줬나 보군. 변목 없습니다. 사달은 주섬주섬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달을 다시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산속으로 산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보물이 가득한 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깎아지를 듯 아스라한 절벽으로 올라갔다. 사달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지만 입을 닦고 걸었다. 노인은 그를 절벽 위에 있는 반듯한 바위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바위에 앉아 눈을 꼭 감고 있게 이제부터 놀랍고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걸세 하지만 절대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네 내가 자네를 부를 때까지 꼭 감고 있어야지 눈을 뜨거나 놀라면 안 되네 사달은 의아했지만 일단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사달이 바위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새찬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가 쓰러지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에 사달은 놀랐지만 꾹 참았다. 노인이 말한 대로 눈을 뜨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호랑이와 구렁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어흥 큰 소리로 포효하고 구렁이는 혀를 날른거리며 몸을 칭칭 감았는데 사달은 꾹 참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계속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다. 혈악과 함께 번개뿔이 번쩍이고 장수 차림의 귀신들이 떼지어 나타났다. 기노! 웬 놈이길래 그렇게 눈을 감은 채 돌덩이처럼 앉아 있느냐! 그래도 서달이 움직이지 않자 귀신들은 투덜대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구척장신의 도깨비들이 몰려왔다. 도깨비들은 다짜고짜 서달을 꽁꽁 묶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대청에 옥황상재가 앉아 있었다. 상재의 호통치는 소리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서달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자 옥황상재는 더욱 크게 호통을 쳤다. 아니 저런 발칙한 놈이 있나! 감히 상재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상재의 명을 받고 귀신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그리고 서달을 때리고 밟았는데 이상하게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서달은 그래서 모두 참을 수 있었다. 옥황상재는 더욱 펄펄 뛰며 분노했다. 아니 저놈이! 내를 막고도 여전하단 말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지옥으로 끌고 가거라! 예이! 지옥 문 앞에서 염라대왕은 서달을 기다리고 있다가 호통부터 쳤다. 희놈! 내 놈에 관해 다 듣고 있었다. 상재 앞에서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귀신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쑤시며 괴롭혔는데 이상하게도 서달에게는 살짝 와 닿는 정도로만 느껴졌다. 서달이 계속 버티자 염라대왕은 다시 명령을 내렸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넣기 한 것이다. 하지만 서달은 여기서도 버틸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기름 가마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별 느낌이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괴롭혀도 꼼짝을 안 하자 염라대왕은 귀신들과 벌을 줄 방법을 의논했다. 저놈을 어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보라! 저런 놈은 다시 인간 세상에 보내십시오. 가난은 선비의 아내로 만들어 평생 고생을 면치 못하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겠구나! 저놈을 끌어내어 인간 세상으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서달은 세상으로 밀쳐졌다. 기이하게도 한 여인의 뱃속으로 보내졌는데 마침 여인은 여자 아기를 낳는 중이었다. 서달의 호는 그 갓 태어난 아기에게 들어갔다. 아기의 아버지는 노처사란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신선이 되려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았는데 늦게나마 부인이 딸아이를 낳자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고 결국 말 못하는 아이로 자랐다. 노처사 부부는 딸을 따뜻한 사랑으로 키웠고 홍기가 되자 좋은 배피를 구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어느 가난한 사선비와 딸을 혼인시키게 되었다. 글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격이 높아 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선비는 말뿐만 아니라 웃지도 않는 아내가 불만스러웠다. 몇 해가 지나 잘생긴 아기도 나았지만 그때만 조금 마음이 풀어졌을 뿐 아내를 나무로 깎은 사람이라 불렀다. 어느 날 사선비는 외출했다가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어린 아기만 돌보고 있자 그 모습에 사선비는 벌컥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나무로 깎은 것 같은 주제에 자식을 낳더니 이제 남편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냐? 그는 아내에게 달려들어 어린 아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무도 끔찍한 비극에 아내는 소리를 질렀다. 아, 안 돼! 그리고 그 소리에 모든 환상이 깨졌다. 서달이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는 여전히 큰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백발 노인이 다시 나타나 말했다. 아깝구나. 거기서 끝까지 꾹 잠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신선이 되었을 것을... 예? 신선이라고요? 그래, 사실 내가 그동안 제물로 자네를 시험해 보았다네. 신선감으로 보여 이 깊은 산속으로도 데려왔지. 끝까지 참고 이겨냈다면 자넨 완전한 신선이 될 수 있었네. 자넨 어떠한 무서운 것은 다 참으면서도 사람 간의 애정은 이겨내지 못하더군. 자넨 훌륭한 사람이지만 신선이 되긴 어렵겠네. 신선은 모든 걸 초월해야 한다네. 나와도 이제 헤어져야겠네. 잘 가게. 백발 노인은 품에서 환약 한 개를 꺼내 입에 넣었고 곧 한 마리 학이 되어 헐헐 하늘로 날아갔다. 서달은 너무 신기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 주막으로 가보니 전혀 달라져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주인이 바뀌었나? 바뀌긴요. 주막 주인은 어느새 노인이 되었고 장성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새 세월이 20년이 흘렀던 것이다. 서달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 남겨둔 가족들이 20년 동안 어찌 살았는지 걱정됐는데 자신이 떠났을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다. 서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자 쌀이며 돈이며 보내서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후 서달은 벽곡하는 법을 배웠다. 신선처럼 곡식을 안 먹고 술잎과 대추, 밤 등을 먹는 것이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아이고, 당신이 돌아와서 좋긴 한데 이거야 원, 액면가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요. 불안하긴 뭐가 불안하오? 그야, 마누라 늙었다고 구박할까 봐 그러지요. 흐흐흐, 이보시오 부인! 난 신선이 공인한 훌륭한 사람이라오. 바른 생활 사나이, 선량한 사람, 나이스 가이, 위인과 비슷한 반열이란 말이오. 뭐, 신선 레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우, 툭불에 해당할 만큼 특상품 인간이란 말이지. 그런 내가 아내가 노안이라고 의리를 저버리겠소? 말은 바로 하시구려. 노안이라니요? 난 자연스럽게 나이 먹은 거고 당신은 어디 가서 이상하게 안 늙고 나타난 거죠? 흐흐, 좋소. 이제부터 당신에 맞춰 늙어가겠소. 매일 일광욕으로 자외선을 듬뿍 받아 피부 노화를 촉진해보겠소. 아유, 또 신선 노름할 생각이에요? 이제 됐고 그만 착실하게 집안일 거들며 사시구려. 아, 알았어. 근데 노가리사랑방 새 영상은 보고 일합시다. 그야 당연하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소?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소? 구독과 좋아요는 하셨소? 좋아요는 하셨소? victory 나의 army와 함께하는 사람에게